태고종이 전국 승려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태고종은 지난 19일 제주종무원 3층 법당에서 총무원장 상진스님 제주종무원 초도순시에 이어 지역스님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종무원장 구함스님은 지역 여건을 배려한 총무원의 연수 교육과 종무에 도움을 준 모든 종도스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제주지역 종도스님들이 종단의 큰 기둥이라며 종단 역사에 당당한 태고종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